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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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이 길어서 슬픈 동물 이름이 길어서 슬픈 기타 뮤직맨 커틀러스 시작합니다 네 버즈뮤TV 문장했잖아! 아니 문장 좋아! 웃겨서 네 버즈뮤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문장 잘 완결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 저기 이름이 길어서 아 그거 원래 뭐 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지 네 심지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기린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거 실제로는 사슴입니다 사슴 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모가지가... 아니 약간 뭐야 이름이 길어서 슬픈 기타 네 뮤직맨의 커틀러스 RSHSS-806-S1-R108 나왔습니다 자 이게 색깔 별로 어 애초에 모델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스펙 구성은 거의 똑같고 약간의 디테일 차이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모델의 색상별 스펙 디테일별 그냥 비교 시연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요 뮤직맨에 대한 개괄을 좀 커틀러스 지금까지 어떤 성적을 거둬왔고 스타일링 바이 뮤직맨에서는 어땠고 요런 것들은 지난 시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소리만 쏙 듣고 가셔도 되는데 개괄 궁금하신 분들은 다녀오세요 요 컬러가 관심이 있으신 분이 네 맞아요 아주 예쁘게 네 뭐 이렇게 좀 화려한 느낌의 빤딱이는 그런 파란색 굉장히 되게 예뻐요 공연 무대 같은데 갖고 올라가면 아주 예쁜 그런 색상입니다 맞아요 사실 색상으로만 치면 옆에 있는데 이번 시간이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는 어 좀 더 화려한 느낌 근데 뭐 둘 다 예뻐요 저것도 안 화려한 건 아니고 네 맞아요 조금 조금 더 색상이 좀 얌전한 느낌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색상으로만 고르라면 이번 시간 거 요게 또 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요게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언총씨가 9.5를 주시면서 아주 선전을 많이 했는데 뮤직맨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네 저는 짱짱하고 깐깐한 TDC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되게 옹골차고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헌버커 쪽이 되게 세지 않고 살짝 부드럽고 네 그리고 싱글 쪽들이 되게 오히려 단단하고 힘있는 사운드들을 많이 내주더라 요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그 지난 시간과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사실은 스펙이 똑같기 때문에 없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분상이라도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그거를 포커싱을 맞춰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4,499,000원 건속과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인가가 3,499,000원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할인가 기준으로도 3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동일하고요 무게가 3.09kg로 100g 이상 가벼워졌어요 3.29kg 였는데 200g이 가벼워진 거네요 아마 넥 때문에 일까요 네 살짝 네 무게 차이가 좀 납니다 두께 39 플러스 2mm 동일하고요 12프렛 뒷들은 75mm로 지난 시간에 74mm에 비해 약간 두툼한 느낌 네 요게 바디 엘더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피규어드 로스티드 메이플 4개 지판 올라간 거고요 쉘러 M6IND 락킹헤드머신 너트너비 41.3mm 그리고 지판공을 만지점 254mm 스케일 648mm 하이프로파일 미디엄미스 스테인리스 스틸 22프렛입니다 커스텀 함버컵 브릿지 픽업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마운드 싱글 코일 뉴 와이드 스펙트럼 뮤직맨 사일런트 서킷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길어 네 험 줄여주고 그냥 싱글 사운드 잘 유지해주는 그런 노이즐리스 픽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픽업이다 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뮤직맨 모던 트레몰러 빈티지 벤트 스틸 세델 브릿지 올라가 있어서 스펙 자체는 동일하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더부터 또 쇽쇽쇽쇽쇽 가볼게요 이거 봐 말라고 하잖아 응 안 세요 되게 멜로라 합니다 2단부터 놀란다고 이제 빡 오니까 미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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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게 기분 탓인지 지금 약간 시간차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약간 좀 공개반 소리반인 것 같아 음 앞에 거에 비해서는 이럴 땐 우리가 들어보면 돼요 비교 시연 그렇습니다 버스 panelists 조금 밝은 keywords 아닌가? 한 번만 더 REzam 어떻게든 다른음을 찾아보려고 왜냐면 2단 셀렉터에서 아니야 똑같아 난 몰라 나는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저는 알 자신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기분 탓입니다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세게 치면 좀 더 짱짱하게 나오고 다시 2단부터 네 2단부터 생각해볼까요 자 저희가 진짜 여러 번 갈아본 결과 이거는 뭐 블라인드 테스트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알 것 같다 그냥 기분 탓이었다 네 쭉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소리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 굵기는 약간 달라서 연주감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게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에요 펜더클린 마셜입니다 아 마셜클린 네 소리가 진짜 매콤하다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는 저기 매콤소스고 여긴 크림소스고 그러네요 약간 요렇게 보시면 험버커가 편안하고 싱글들이 매콤하다 네 그렇습니다 톤메이킹 해볼게요 팬더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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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克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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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훌륭하자 아 나는 뮤직맨 너무 좋아 이게 좀 요즘에 많이 쳐줘서 좀 아쉬워요 왜 왜 표정이 저는요 이게 개인이 조금 잘 먹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쳐주세요 이제 배킹 쫙 한번 이거 비교해 보여줘 배킹만 아 이게 아까 저게 되게 안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 아 그 차이점을 찾고 있었구나 네 차이점 찾고 있었어요 뭐가 다른게 없나 한번 더 똑같은거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약간 세팅문제나 블라인드로 했을 때 살짝 애매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조금 더 세게 찐 느낌 정도라고 봐도 무방한 거의 차이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분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기분이 살짝 기분이 달라요 뭐 허리가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네 지금 뒤에 보면은 9V 배터리 베이가 있는데 배터리의 양 네 그 양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아 그냥 그 정도 차이 그냥 이게 진짜 우리가 차이점을 너무 막 집착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는 근데 거의 저희가 이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거의 차이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오셔서 칼라나 맥감만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맞아요 칼라맥감 요거 두개는 진짜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없어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같다라는 걸 저희가 되게 뭔가 열심히 바꿔가면서 시도를 해봤으나 결국엔 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 네 어 요거 시연으로 또 멋진 곡 듣고 근데 대신 시연은 좀 다른 곡으로 좀 분위기 바꿔가지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작곡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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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실제로 좀 두꺼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더 컴팩트하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정씨 같은 경우에는 74, 75 중에 어느 게 연주감이 자기 취향이었나요? 일단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넷감이 너무 좋아요. 둘 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이 두 친구 중에 넷감이 돼서 제 취향으로 가면 완전 취향이니까 74 쪽이 오히려 앞에가 싹 말리는 그런 느낌 일단 그리고 그 칼라감부터여서 그냥 그 외향적으로 주는 모습 모양새가 저한테 좀 더 은정씨는 앞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앞에 그 앞에 있는 저 커트러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은정씨 오늘 머리 색깔과도 잘 어울리고 그러네요. 네. 좋아요. 아주 저는 이거 두 개 중에 고르라면은 저는 2번 은정씨는 1번 이게 사실 이따가 1, 2, 3, 4 다 나온 다음에 또 해봐야 그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건우랑 최필님도 늘 하나씩 뽑게 저희가 취향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때 또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커트러스 RSHSS-806-S1-R108 모델 보셨고요. 은정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누구든지 즐겨요 농신세육감 농신세육감은 왜? 하여튼 누구든지 즐겨요 왜냐하면 뮤직맨의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되냐면요. 일단은 기타가 주는 연주 가미라거나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 성별 상관없이 치기 편한 기타가 아닌가 그리고 형이 이제 첫 시간에 말씀하셨던 되게 TDC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누구든지 어떤 장르를 하시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정말 원래 사실 궁극의 원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궁극에 올라온 플레이어였죠. 뮤직맨이 사실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한주평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형은 심지어 존 페트로치 엄청 좋아했잖아요. 전 엄청 좋아했죠. 근데 형은 어떻게 뮤직맨 기타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뮤직맨 기타를 예전에 이제 그 액시스 스포츠 이쪽으로 제가 계속 구매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게 액시스를 쓰는 것도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제 막 뮤직맨 그 존 페트로치 것도 막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너무 그쪽으로 되게 몰두하게 되면서 약간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아니다 나는 취향 타는 기타 내가 좋아하는 기타를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취향이 없는 쪽으로 그냥 그래서 로선을 바꾼 거예요. 네. 원래는 그거를 사기 전에 뮤직맨 그 액시스 스포츠를 살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꽂히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왜냐하면은 저는 코트너스를 보물던 형이야말로 이 기타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앤더슨을 굳이 살 필요 없이 예로 충분하거든요. 모든 팝음악을 다 커버하고 나까지 할 수 있어서 진짜 그냥 같이 궁금해서 걱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거기서 취향을 좀 더 빼고 그냥 진짜 완전 디폴트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다음 취향을 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그땐 뮤직맨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래는 액시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존페토르 침 진짜 좋아하기는 하지만 JP모델은 사면 안 돼요. JP모델은 그냥 정말 취미용이야. 내가 막 드림셔터 거 연주하고 이럴 때 신나 갖고 하는 거지. 최고의 기타인데. 진짜 아카데믹하고 멋진 기타인데 어디다가 이제 그냥 팝 같은 데도 써먹을 때 한계가 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액시스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약간 퍼틀러스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뀌는 그러니까요. 너무 기타를 잘 만들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은총씨가 이렇게 한조평 주셨고요. 저는 어... 이게 지난 시간과 보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짱깐 TD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한조평입니다. 네. 짱짱하고 깐깐한 TDC. 네. 네. 점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같겠죠. 네. 9.5, 9.0. 네. 똑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정말 뭐 사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펙이나 연주감이나 그냥 두 개가 정말 디자인과 연주감의 취향책을 딱 요렇게만 고르시면 되는 그냥 같은 기타였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병호 선생님도 아마 8.5, 9.0일 거다. 네. 그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이 어... 똑같고요. 가격은 똑같은데 요게 스펙이 하나 달라집니다. 지판이 지금 저희가 두 개 다 메이플을 했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로즈우드인데 네. 이제 올라오죠.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계셨으면은 다음 시간 걸 조금 점수를 더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 게 그때 로즈우드에 대한 메이플의 아니 로즈우드에 대한 뮤직맨의 대답 뭐 이런 식으로 한주평 주시면서 로즈우드 기타를 되게 그때 마음에 들어 하셨단 말이죠. 선생님이 로즈우드 잘 좋아하기 쉬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매일 쉬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메이플에 워낙이 메이플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메이플 지판 성애자이신데 근데 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로즈우드가 굉장히 밝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커틀러스 RSHSS-806 IW IW R207 아우 길어 길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즈우드 내기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르... 네. 유르분? 네. 유튜브... 왜 유튜브였어?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구독 먼저. 네. 유튜브 구독... 다시!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아기상훈카중 늘어요 구독 꾹 조회 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